토라폴션 성경읽기 번제의 교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재단 위에 있는 석소의 위에 두고 재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재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재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재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교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앞 여호 앞에 들이대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들을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항상 들이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들이대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들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자장 된 자가 들을 것이요. 영원한 교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자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송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찌니라. 7장. 속권제의 귤에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권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재로 들일 것이니 이는 속권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권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재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들인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들인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에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재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재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와께 화재로 드리는 재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재물을 여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재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와께 가져오되 여와의 화재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재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자장은 그 가슴을 여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재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재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재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들이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요하의 화재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요하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요하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재의 규례라. 요하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요하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8장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냥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요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로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애봇을 걸쳐 입히고 애봇의 장식띠를 띠워서 애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년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재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붙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의 내 귀퉁이 뿔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냥을 들을 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냥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냥의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요하께 드리는 화재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냥 곧 위임식의 순냥을 드릴 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냥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 있는 번재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량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재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망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풀살을 찌며 위임식은 이랫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랫동안은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지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칠주야를 회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예레미야 7장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재물과 본재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본재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국당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 할지어다 요하께서 그 노하신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유다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곳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란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요하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를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죽임의 골짜기라 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의 내가 유다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 하리라 예레미야 8장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손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뼈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같을 것이며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망군의 요하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요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9장 그리소께서는 장례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소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대에 범한죄에서 송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 짓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개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술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서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서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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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